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살아있다 개봉 11차 유일한 생존자 오줌과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살아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존자 유빈 박순애입니다 유일함과 유일함이 더해져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 함께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시원함을 선사하는 그런 영화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시기인 만큼 혼자인 시간이 많았다면 저희 영화를 통해서 영화 보시는 분들 혹은 예비 관객분들께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살아있다 신나게 여러분 방식대로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 여러분